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개봉 영화 대도시의 사랑꽃 관람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의 프로듀서 박지우신입니다. 다음은 프로듀서 시작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출의 이현희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우신 사랑꽃 분동 이현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날 이렇게 저의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그리고 저의 느끼는 그런 기분을 광희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개봉 첫날인데요. 이 반이 저희 오늘 마지막 무대 행사 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득 메워진 백성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너무 많이 뿌듯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어떻게 재미를 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의 영화를 보고 나서 행복해지고 또 보는 도주에는 정말 유쾌하게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셨다면 정말 간절하게 좋은 입소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길게 극장에 거래를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요의 정윤펜입니다. 저희 영화 개봉 첫날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미있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감사합니다. 촬영할 때는 이제 저는 저희 영화 갔을 때 촬영할 때는 흥수 때문에 많이 보랐는데 보니까 또 제이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겁기도 했고 유쾌하기도 하면서 초등학교 때 정말 따뜻한 어떤 사랑같은 이야기를 봐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관객님들과 함께 그런 걸 느끼셨다면 좋을 것 같고 재밌게 보셨다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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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잘 말해주세요. 괜찮나요? 네. 어머, 이제 딱 보면 안 돼. 손 좀 내세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손으로 넓을 넓을 펼쳐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영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예뻐진 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야 하세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항상 최후군가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석이 연기의 한 5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출연의 지석이 같은 친구를 본다면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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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하신 여러분께 저희가 보답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배우분들의 사인드랑 특별 제작 포스터를 6분께 드리니까 큰 소리로 신경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자리에 앉아계세요 자리에 앉아계세요 자리에 앉아계세요 자리에 앉아계세요 감사합니다